이번 순방 때 우리 김종혁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. 환영식에서 소리가 좀 들리는 거죠?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가슴에 이렇게 가슴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. 가슴에 손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있죠. 그런데요. 이제 UAE 국가가 울려 퍼질 겁니다. 영상이 체인지가 될 거예요. 체인지가 됐군요. UAE 국가가 연주되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가슴에 이렇게 예의를 손을 얹고 표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 국가가 연주될 때는 가슴에 손을 얹는 게 좀 부자연스럽다.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왜 가슴에 손을 얹고 계셨던 겁니까? 라는 논란도 살짝 불거졌습니다. 탁현민 전 비서관은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잠깐 들어보실까요? 윤석열 정부의 외교 사고의 백 퍼센트는 다 대통령의 잘못이에요. 비서관 출신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보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인사는 어떻게 약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상대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전부 브리핑을 해야 돼요. 그게 프로토콜이에요. 무슨 배짱으로 그걸 안 하겠어요. 듣고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저게 천하란 변호사님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얹어서는 안 된다. 이런 또 규정은 없다고 하거든요.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렇습니다. 규정은 없고 사실 타국에 예의를 표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저희가 보기에 어색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차제에 대통령실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간상 좀 말씀을 짧게 들었습니다. 어쨌든 윤 대통령 이번에 이 순방의 방점은요. 세일즈 외교입니다. 세일즈 외교. 좋은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에 귀국을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